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숫자에 막 끌려줘. 딜러카드보다 내 카드가 내 카드 숫자가 크면 당첨. 당첨 되게 크네. 딜러카드만 넣고 오병첨도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너무 세게 크네. 20. 20. 20만원인가? 20만원짜리 이런거 안걸린데 500원은 나오고. 아 당첨이구나. 당첨금 5억짜리가. 그러니까. 벌써 저거 죽었잖아. 금액이 커야 되는데 저게 더 작잖아. 당첨금보다. 10만원짜리. 10만원. 10만원짜리. 10만원짜리. 딜러카드보다 크면 당첨 5억짜리 있고. 여기 행운의 숫자랑 똑같으면 10만원짜리. 아 아깝다. 없다. 뭐가 아깝다. 이거 뭐지? 나도 해볼래. 한 대는 긁어보라. 아니다 니가 긁어보라. 일단 여기를 긁어보면 얼마짜리인가? 2천만원짜리다. 이거 아깝다. 꽝이다. 꽝이다. 2천만원짜리. 10만원짜리 이런게. 5억짜리가. 아 나. 죽었다. 이거 걸리면은. 여기서 걸리면은. 우리 이거 내지말자. 방송에. 17만원이라도 걸리면 좋겠다. 17만원은 아니고. 17번보다 숫자가 높아야 된다니까. 이 밑에. 이 3개중에. 무슨 말인지 알았다. 저거는. 그러면 2천만원 준다 한거네. 아 꽝이다. 나 해보자. 이제 한개 더 긁어보네. 지금? 네. 꽝. 뚜둥. 뚜둥. 먼저 이거부터 봐야 된다. 아니 먼저 걸렸는가 안걸렸는가 보고. 그 다음에. 돈이 싸게나는 것도 재밌고. 10. 14. 13. 13이 나왔다. 이따 이것. 1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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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이다 이거 나왔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작은 숫자 일단 앞자리 1 아 맞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더럽게 큰 숫자가 나왔네 5억짜리였다 당연히 이러면 죽었지 5억짜리이면 안되지 좀 더 밑으로 벗어나간다 17번 아니 아 잠깐만 17번 여기 18번 한 번 걸렸네 18번 그거랑 걸렸으면 어? 아 난 18번인 줄 알았다 아 놔 꽝 이거 아 더럽게 걸리기 힘드네 8 8 8 아이가 이거 8 4 아 놔 아 진짜 6이네 6 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 안 걸리네 어 팔 걸렸다 걸렸다 아 아 아 천 원 아니다 천 원 잠깐만 잠깐만 천 원 제가 500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1 1 1 500원이네 1만원 1,000원 아 아 맞다 500원 안 걸렸는데 최고 낮은 게 1,000원이다 아 다행이다 1,000원이라도 벌어서 1,000원 1,000,000원이었으면 좋았을걸 아쉽네 마지막 한 개 남았다 내가 세울까 응 아 아깝다 이거 근데 이거 걸렸으니까 이거 안 걸리겠다 한 개 더 살 수 있네 이러다 우리 중독된가 이것만 가해 봐 팔 여기 팔 걸렸으니까 팔은 1,000원짜리 아이가 다 아 아 아 그게 낮은 숫자가 나와야 좋은데 어 16 응 16은 안 좋다 16이면 괜찮지 않나 아 아니다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숫자가 제일 낮다 17 아 그래도 더 낮은 숫자가 많다 20번 17번 19번 16번 처음 해놔 일단 밑에 거부터 해라 밑에 게 당첨금이 낮으니까 1이네 1 숫자 몇 개는 4개지 응 탈락 탈락 없다 그러나 신에게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5억은 4명밖에 안 걸린다는데 걸리긴가 20 20 10 10 10 8 1 8 8 8 7 7 9 9 10 10 10 10 11 11 아 밑에 게 더 커야 되잖아 5번 짜리였다. 그거부터 긁으면 답이 나온다 천천히 바꾸러 갈까? 하나 걸렸습니다